아스카넬리 사의 르카치텔리 크베브리 이번에 소개할 와인은 아스카넬리 사의 르카치텔리 크베브리입니다. 아스카넬리는 조지아의 고급 와인 제조사에요. 아스카넬리 사의 대부분의 와인은 기본 이상의 퀄리티라 나쁘지 않습니다. 르카치텔리는 조지아 화이트 와인 중 대표적인 보도 품종이에요. 전통 와인 제조 방식인 크베브리 숙성으로 오묘한 앰버 컬러와 화이트 와인에서 쉽게 맛보기 어려운 깊이를 산사합니다. 크베브리 와인은 조지아 여행시 꼭 한번 맛보고 가시길 추천합니다.